안녕하세요 6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니에미아 8장 말씀입니다 니에미아 8장 말씀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어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그때 에스라는 특별히 마련된 나무 강단 위에 서서 그것을 읽었으며 그 오른쪽에는 마티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사야가 서 있었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파타나, 스가리야, 무슬람이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스라가 강단에 높이 서서 그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얼굴을 땅이 대고 엎드려 여와께 경배하였다 에스라가 그 율법 책을 읽을 때 레위사람,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아쿱, 사부대, 호디야, 마사야, 그리다, 아사리야, 요사밭, 하난, 블라야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자 총독인 나 느헤미아와 제사장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여와께 거룩한 날임으로 슬퍼하거나 울지 마시오 하였다 그리고 나 느헤미아는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와께 거룩한 날임으로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거룩한 날에 슬퍼하지 말라고 하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에스라를 찾아갔다 그들은 율법책을 보다가 여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의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진해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다른 모든 성에 이렇게 공부하였다 여러분은 산으로 가서 감남나무, 도금량, 종려나무, 그 밖에 잎이 묵성한 나뭇가지를 꺾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그러자 백성들은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옥상이나 마당, 성전뜰, 수문 옆 광장 또는 에브라임문 곁의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냈는데 누네 아들 요수와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이 명절을 7일 동안 매일 율법책을 낭독하였으며 8일째 되는 날에는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엄숙하게 폐회 예배를 드렸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오늘 처음 8장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느헤미아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앞부분은 성벽 재건하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묵상하는 8장 말씀부터 이후의 말씀까지라고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아 8장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강장이 모여서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런 요청을 받고 이 에스라는 광장에 모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을 아침부터 종호까지 계속해서 읽어주면서 백성들은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랜 포로 기간을 통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고향의 그리고 민족의 언어가 아닌 그곳에서의 그 언어 아람어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아람어가 더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에 대해서 중간중간 해석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해석해주고 하는 이 과정을 새벽부터 종호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눈물을 훔쳐가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응답하고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러죠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으로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미아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먹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즐기며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베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장면이 되면서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목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모여서 폐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누에미아 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멀리 페르시아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지내던 그 시간 동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갈급함도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이라는 건 육신의 그런 아픔과 그리고 또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잊어버려서 더욱더 많은 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영국적인 갈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저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누군가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고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 말씀으로만 해도 그 말씀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귀는 쫑긋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신 그 개명, 율법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 시간시간들이 이들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그곳에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읽어주는 고백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게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기쁘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되는지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 건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에겐 힘이 된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짜로 나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은 건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귀한 하나님의 그 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나는 얼마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 하루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영혼들 저희 영혼이 그렇게 깨어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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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